아무래도 좀비가 다시 나갔나봐요 없어요 응 다행이야 어? 여보, 뒤에! 엄맨, 조심해! 이 녀석이! 여보! 어, 엄맨? 엄맨, 이 녀석이 다 아무래도 이상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여보, 정신 차려 괜찮을 거야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당신 시켜줄게 여보 그런데 너 앞에 안 보여 아이들 모두 잘 생기지 않아 엄마! 엄마! 엄맨, 나 위하해요 엄마가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기 있어요 엄마, 엄마가 같이 혼자 찾고 있어 이하야 아리야 그런데 너희가 누구였더라 왜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여보! 나 몰라 나, 네 남편이잖아 우리 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낳고 우리 가족이야! 가족? 아하하하 맞다, 가족 그런데 머릿속에서 엄마가 자꾸 지워져 가는 느낌이야 너무 너무 무서워 엄마, 집에 올 일 있지 마 우린 엄마한테서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미우 씨 미우 씨 정아 결혼해 줄래? 미우 씨 그래 정아 결혼해 주지 좀 맞잖아 아아 대국에 왔으니까 둘씩 왜 그래? 아아 이리 소중한 엄마, 어머니, 미채이 아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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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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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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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의 다음 미안해 너무 미안해, 얼른 날 혼자 버려두고 도망가 내가 소중한 가족들을 해치지 않게 빨리 도망가 여보, 정신 차려! 애들을 두고 떠나지마! 여보, 리아야, 마리아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사랑해 얼른 가 난 못 가! 어떻게 내버려두고 가! 얘들아, 빨리 방으로 들어가!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저기 있는 건 엄마가 아니야 엄마... 아빠, 엄마가 저기 있어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빠, 엄마가 저기 있어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 진짜 방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아침만 되면 학교 갈 때처럼 매일 저렇게 문을 두드려서 잠을 깨운다니까요 아이, 엄마! 학교 안 간다고요! 지금 좀비가 밖에 저렇게 득실거리는데! 떼우지 좀 마세요! 엄마, 정말 다시 못 들어오는 거야? 저런 모습이 진짜 엄마가 맞는 거냐고 하이... 엄마도 우리가 끝까지 생존하기 영원하실 거란다 악착같이 버텨서 생존하자 그런데 엄마 때문에 생존이고 뭐고 거실 나가서 먹을 것도 못 먹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요 좀 나와요! 나도 배고파 아, 그냥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진짜 이거 부르자인 거 아는데 너프 걷은 엄마를 끝장 내겠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라면을 먹을 거예요 오빠, 라면 앞에는 부모도 없는 거야? 어차피 이제 우리 엄마 아니야! 엄마 기억 잃었잖아 그냥, 어? 하마공댕이 좀비야 내가 보내줄게 어? 죽으면 눈 부러워! 야, 야야 어프건으로 어떻게 엄마를 막아 조금만 더 버티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는데요? 이 화장대에 있는 이 화장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먹잖아요! 이러더니 굶어 죽어요! 나와요! 아휴, 배고파 그래, 얘들아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불로 밧줄을 만들어서 베란다 아래 내려가서 아래층에 있는 부엌에 가보자 어? 그, 그런데 아래층에도 종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뭐라도 해야지! 아빠, 빨리 다녀오세요 저는 신라면으로 부탁드려요 아빠가 무거워서 그거 힘들 거 같고 너가 다녀와라 너가 다녀와라 왜 저예요? 고, 고마리 고마리를 보내면 되잖아요 나의 손으로 아빠 다음에 너가 동생을 지켜야지! 어휴, 이럴 때만 이럴 때만 이럴 때만 오빠야 불리해, 그냥 내 인생이 빨리 다녀와 배고프다고 물 아빠 진짜 꽉 잡아야 돼요 응, 지금 꽉 잡고 있어 진짜죠? 응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왜 괜찮은데요? 아, 빨리 가 먹을 거요, 구해야 되니까 난 사람도 아닌가? 낑 낑 어휴, 배고픈데? 하휴, 안 되겠다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자 어, 거실에 있는 엄마가 있잖아요 내가 베란으로 나가서 반대편 엄마 주위를 끌 테니까 너희들이 그 틈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가져와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 냉장고에 있는 피로 바꿔야지 야야, 지금은 정리가 끊겼어 냉장고에 있는 건 다 썩었을 거라고 선반에 있는 라면이나 통조림 이런 거 가져와 물도 가져오고 아빠가 엄마를 유인할 테니까 일단 해보자 굶어 죽나, 물려 죽나 똑같은 거 아니니? 아니죠, 물려 죽는 게 낫죠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아빠네, 빨리 미끼가 되어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 슥삭슥삭 음식 가져올 테니까요 난 굶어 죽을래, 무서워 그래, 잘 가시고 오빠 주위대찌리아야, 내가 시도 주면 살금살금 나가서 부어로 가 응 야야, 이 하마 궁뎅이야 이 좀비만 내면 다녀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이 하마 궁뎅이야, 이쪽으로 와라 제발, 엄마가 날 못 보시게 어, 라면이다 어, 어 어, 좋았어 야, 꼬마니, 라면 좀 빨리 더 집어 혼자서 다 못 뜬다고 알았어 어? 야! 야! 도망쳐! 도망쳐! 빨리 일어나! 빨리 파고를 도망쳐! 어? 어휴 리아야,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아, 맞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래 뭐 갖고 왔니? 라면 여덟 개 야 아, 역시 라면은 어쩔 수 없이 생라면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끓인 라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뭔 소리야? 다 방법이 있죠 충족하세요, 아빠! 그래 이 하마 궁뎅이야! 이쪽으로 와라! 일로 와! 다 됐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야, 그 사이에 맛깔나게 끓여왔네 오, 맛있겠다 뽀글뽀글 뽀글뽀글 먹자, 라면 이야, 냄새 죽이네 자, 다 이거 다 애들아 먹자 야, 면이... 면이 알 닿세요 이 hartes Mom 엄마 엄마도 라면 냄새 맡고 문을 두드리는데요 그러게 쵸비도 이 맛을 아는거지 참 맛좋아 한입죄? 안좋아 끝 이니코님, 로즈님, 유헤드님, 쾌주님, 진아님, 지우님, 리핑님, 손희님, 시우님, 장태표님, 지우님, 로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우님